아빠, 아빠, 아빠. 한 달 만에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뭐야? 아, 지나쳤어. 아니, 아빠. 아빠가 아빠를 덮고 자니까, 지금. 아빠, 아빠. 아빠 속에 진짜 아빠 있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오, 진우까지 일어났어요. 아빠 보고 싶어. 나도 갈 거야. 만대. 얼마나 좋아. 아빠 안아줘. 오, 진우 맞네, 아빠. 진우 맞네, 아빠. 아빠. 아빠 너무 자가 깼어요. 나는 아빠 알아봐. 잘 잤어? 오, 또 한 달 만에 보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어, 나서 좀 가려. 이거 뭐야? 아빠. 밖에 이상한 사람이 와 있어요. 아빠 많이 컸다. 아빠 많이 컸다고? 귀여워. 귀여워.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어젯밤에. 왜? 어디? 아빠 늦게 왔어. 아빠 늦게 왔어. 비행기가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밤에 울었어. 밤에 울었어. 아, 그랬구나. 기다리다가 문 닫았구나. 갈다 아빠 왔잖아. 근데 내 몸 자고 또 가잖아. 어떻게 알았어? 아, 저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아, 사랑이 너무 느껴진다. 오, 자동차. 아빠. 진짜 아빠네. 진우야, 잘 있었어? 네. 일로 와. 세 명 다 일로 와봐. 컵. 선생님이 나만 줬어. 왜인 줄 알아? 왜? 내가 선생님 수업에 가면. 큰 얘기 많죠. 수업 잘해서? 응. 아니, 안고 싶은데. 자꾸 날 안으니까. 우리 애기 안아보고 싶은데. 아빠 뻘쭘, 아빠 뻘쭘. 이거 내 자신인데. 진우야, 이거 아빠야. 아빠 봐. 아빠 노래 봐서. 진짜 아빠야. 다른 아빠 아니야. 아빠 그냥 시작하고 왔어. 진우야, 아빠야. 아빠. 밀어내, 밀어내. 아, 뽀뽀 안 먹혔어요. 뽀뽀 실패? 메인보우. 아빠. 아빠 베개가 익숙하니까. 이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이게. 이게, 이게 아빠야. 진우야, 여기 진짜 아빠야. 좀 서운했겠다. 얘는 말하지 않고 이 아빠는 말하잖아. 응. 이리 와. 속상해. 오빠, 근데. 어. 이제 나 빨... 이제 나 빨... 이제 나 빨맨도 다 입혀. 진우야. 이거 아빠 아니야. 이거 아빠 사진이야. 이게 아빠야. 베개 아빠랑 진짜 아빠랑 한번 붙어야겠는데요. 아빠 여깁잖아. 너무 낯설어. 진우가 아빠 몰라보는 것 같아. 맞아. 너무 오랫동안 봐서 그런가? 응. 나은이가 이거 비교해갖고 이거 아빠야 하고 나나. 여기가 아빠야 해갖고 누구한테 원하나 한번 볼까? 진우야. 응. 온다 온다. 베개 아빠냐, 진짜 아빠냐.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아빠한테 안겼으면 좋겠다. 진우야. 진우야,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이거 아빠야, 이거 아빠야. 누구한테 올 거야. 아빠한테 와. 누가 아빠일까? 아빠한테 와. 누가한테 올 거야.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누가한테 올 거야. 과연 선택은? 어? 응? 계속 가운데로 갔네. 어? 계속 가운데로 갔네. 뭐야. 나한테 가네. 아빠한테 안 오는데? 오잉? 오잉? 가라고, 가라고. 어, 미가 버렸어. 넨, 넨. 그래, 4일 있다가 또 가신다는데. 아냐. 아냐. 아,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해, 아빠야. 아, 도와줘야지. 진우랑은 많이 놀아줘야 되고. 둘 다 선물 있어. 다 선물 있어. 앉아봐. 눈 때나? 눈 감아. 응, 나처럼. 선물 줄 거야. 나처럼. 나 아니, 누나처럼. 어. 그러고 있어, 기다려. 뭘까? 눈 뜨면 안 돼. 하긴 선물은 또 눈 감고 나가야지. 눈 감아. 진우 눈 감아. 진우? 진우도? 잘 웃어. 아까가 무슨 선물 가져왔을까? 옆으로 가. 우와, 뭐 많이 갖고 오셨네요. 준비됐나요? 네, 매일 선물이. 봐봐. 이거는 나은이 거야. 근데 나은이가 하나만 고를 수 있어. 하나는 선물 있고, 하나는 선물 없어. 게임이야. 하나밖에 못 열어. 자, 건우. 이건 진우.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 이거? 그럼 이건 못 열어. 하나 선물. 그럼 이거? 진우, 어떤 거? 하나만, 하나만. 다 주세요. 어떤 거? 이거? 골랐어요. 이거 골랐습니다. 진우, 여기. 누나부터. 건우 기다려, 누나부터. 열어보세요. 뭐예요? 뭐죠? 왜? 설마, 이게 선물이라고요? 총각무네요. 선물이네. 꽝이구나, 꽝. 자, 건우도. 자, 건우도. 뭐야. 응? 주걱? 한 달 만에 온 아빠가 주걱을 가지고. 진짜 주걱. 잠깐만. 잠깐만. 진우. 진우 선물. 안 돼. 진우. 오, 진우. 잘 골랐다. 잘 골랐네. 근데 이거 진우 거야. 나은이랑 건우가 딱 좋아할 만한 선물들인데. 그러면 너네가 건우한테, 진우한테 선물을 다른 걸 주는 거야. 나은이가 좋아하는 거 선물을 주고 저걸 가져가는 거야. 이리 마, 이리 마. 지금까지 진우는 장난감이 없었죠. 맞아. 오케이. 건우도 진우한테 줄 선물 받으세요. 진우 선물. 같이 나눠 썼으면 하는 아빠의 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왔다, 왔다. 갑자기 진우잖아. 만주가 따뜻해졌어, 다. 둘 중에 골라, 진우야. 진우야, 둘 중에 골라. 진우야, 뭐 어떤 거? 한 개만. 한 개만. 어떤 거? 이거? 그러면 이거 누나 줄게. 고마워. 하고 안아주고. 움직여, 움직여. 댄스 타임. 오, 한 명도. 춤춰. 다 같이 한 번 춤춰볼까, 그러면? 다 같이 한 번 춤춰볼까, 그러면? 엄청 빠르게 춘다. 재밌다, 이거. 엄청 귀엽다. 예뻐요? 슬퍼하이chen소 아.. 어이구 좋아